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셸 스크립트를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게 좋겠죠 아 저는 한국 레드앳에서 오픈 스텍 및 클라우드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다들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장현정 이구요 근데 저는 나리 짱 이라고 불리는게 좀 좋아요 그래서 나리 장 이라고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른거는 다들 에 저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참 제가 올해 책을 하나 출간을 했거든요 새로 올해 초에 책 제목이 여기 그림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처음 배우는 셸 스크립트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더 200% 이렇게 잘 실무에 적합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블로그도 제가 가끔 쓰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아리짱 티스토리 닷컴이니까 가끔 들어와서 보시면 되구요 아 요새는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잘 못 쓰고 있네요 요 끝나고 시간 되면 또 뭐 글도 가끔 쓰고 할 거니까요 음 글 쓰면 또 페이스북에다가 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또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요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어떻게 세션을 시작을 할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아 우리가 좀 주의를 이렇게 둘러보자 우리가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이 클라우드 하고 리눅스 하고 쉘 스크립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쉘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운영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한번 둘러보세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사회는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재택근무를 하니까 뭘 하나요 미팅 해야 되는데 고객님들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동료들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온라인 미팅을 저희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만 이렇게 되나요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요 맨날 집에서 수업 내 진짜 작년에 우리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집에서 맨날 얼굴을 보니까 재택근무 하면서 애들 집에서 맨날 봐 아무튼 코로나가 참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놨죠 이것뿐만 아니죠 방송 참여도요 온라인으로 해요 줌 같은 그런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 방송 참여도 하고요 거기다가 또 방송 촬영하러 방송국에 못 가잖아요 외부 활동을 못 하니까 1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이뿐만인가요? 밖에 우리 메시카로 또 못 나가자 잘 배달 음식이 엄청 유행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배달 앱들도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백신 저희가 맞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백신 맞을 때도 어떻게 해요? 예약 접종 사이트가 있어요 예약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백신을 맞았었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IT 시스템들은 과연 어디에서 실행이 되는 걸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사용한 많은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것들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버나 컨테이너 환경을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그 위에다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클라우드 환경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려면 이런 여기 보시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와 같은 이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위에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죠 윈도우나 리눅스나 이런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들을 여기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소스를 그 위에다가 올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확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되는 거죠 메일 시스템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배달앱도 있고 게임도 있고 네 다양하죠 자 여기서 인프라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자 인프라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자 물리머신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리머신 위에다가 하이퍼바이저를 실행을 하고 설치를 하고 가상 서버를 사용해서 가상 서버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하이퍼바이저 환경 그 다음에 컨테이너 엔진을 이용을 해서 여기 물리머신이나 아니면 가상 서버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베어메탈 환경도 사용을 하고 하이퍼바이저 환경도 사용을 하고 컨테이너 환경도 사용을 하는 이런 복잡 다양한 환경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런 앞에서 살펴봤던 클라우드 환경은 사실 살펴보면 대부분 리눅스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셸 스크립트가 바로 리눅스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뭔가요 오픈 스택이죠 여기 오픈 스택 커뮤니티에서 참여를 하는 오픈 인프라 커뮤니티 데이 즉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오픈 스택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고 이런 오픈 스택을 구축하기 위해서 문서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오픈 스택은 수세리눅스에서 설치를 할 수 있고 오픈 스택은 레일이나 센트OS에서 설치를 할 수 있고 오픈 스택은 오본투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수세나 센트OS나 우본투는 다 리눅스죠 네 쿠버네티스를 좀 볼까요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 매뉴얼인데요 요거는 쿠버네티스 보면 자 인스톨 쿠브 CTL 온 리눅스 해가지고 리눅스가 가장 먼저 나온다 네 리눅스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요런 것들이에요 레드햇 수세 우본투 센트OS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센트OS 스트림이 나오면서 로키 리눅스하고 알마 리눅스가 이제 분리해서 또 다시 파생되서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리눅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리눅스는 뭘로 구성이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리눅스는 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좀 더 자세히하게 설명을 드리면 얘가 이제 레드햇에서 보여주는 레드햇 계열의 리눅스에서 보여주는 프롬프트에요 프롬프트 셸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유저는 사용자 계정이에요 얘는 호스트 그 다음에 호스트명이 나오고요 여긴 홈 디렉토리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는 셀 프롬프트가 표시가 되죠 깜빡깜빡 거리는게 셀 프롬프트에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시를 써요 바시 그래서 바시는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GNU born again 셀을 버시라고 합니다 사용자 계정에서 루트 계정으로 넘어오면 이게 바뀌죠 이름이 유저에서 루트로 그 다음에 셀 프롬프트가 여기 달러에서 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루트와 샵이 있으면 루트 셀 프롬프트구나 그 다음에 달러가 있으면 일반 사용자 계정에 셀 프롬프트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셀 스크립트는 간단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프로세스화해서 파일에다가 쭉 작성을 한 것을 셀 스크립트라고 해요 그래서 뭐 스크립트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if나 for 같은 간단한 제어문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명령어하고 실행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셀 스크립트의 특징이죠 그래서 주요 셀 스크립트 구문을 보면 변수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건문을 쓸 수 있습니다 if나 스위치 케이스와 같은 그리고 반복문을 쓸 수 있어요 for하고 while 같은 그리고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연산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비교 연산자도 있고 논리 연산자, 디렉터리 연산자 그리고 파일 연산자 등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리눅스의 특징에 맞게 정규 표현식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리눅스 명령어를 좀 볼까요? 책에 있는 건데요 이거 문자열을 찾을 수 있는 그래이라는 명령어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파일을 찾을 수 있는 find 그 다음에 특정 인덱스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는 awk 그리고 찾은 문자열을 바꿀 수 있는 set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데이트 이런 명령어들을 리눅스를 사용을 하다 보면 정말 밥 먹듯이 수시로 진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아두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책에다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셀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볼까요? 셀스크립트는 사실이요 요거 하나만 정말 잘 써도 저희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정말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자 운영 업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시스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모니터링 그래서 시스템 관리에는 보면은 뭐 vm을 생성을 한다던가 삭제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인스턴스를 다른 호스트로 마이그레이션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시스템을 업데이트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모니터링에는 어떤 어떤 걸 모니터링 저희가 해야 할까요? cpu도 해야죠 메모리도 해야죠 상태도 봐야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항상 봐야 돼요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디스크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상태는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컨테이너는 잘 돌고 있는지 이런 서비스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쉘 스크립트를 이제 이용을 해서 가장 운영에서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인스턴스 생성하는 걸 쉘 스크립트로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쉘 스크립트도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프로세스화를 해야지 그 순서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스턴스 만드는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뭘 할 거냐면 인스턴스 명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 정보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보도 입력을 받아야겠죠 플레이버 정보 입력 받을 거고요 당연히 보안 그룹 정보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SSH 키 정보도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러고 나서 볼륨 생성을 해요 인스턴스 생성을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려면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정보를 알아야지만 인스턴스 생성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좀 생각보다 복잡하네 이래서 오픈 스택 쓰기가 어려운 건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쉘 스크립트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인스턴스 명을 쉘 스크립트 이름 먼저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좀 이렇게 우리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이름을 그냥 영어로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createinstance.sh 이렇게 만들면 아 얘가 무엇을 하기 위한 스크립트구나 라는 걸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이제 사용할 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셀 스크립트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이름을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뭐를 할 거냐면 인스턴스 명을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때 뭐를 쓸 거냐면 read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read라고 먼저 쓰고 read 명령어에 보면은 마이너스 p 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요 메세지 요거 요 마이너스 p 는 프롬프트 메세지를 이제 입력 받을 때 음 입력 뭔가 입력을 받을 때 프롬프트 메세지를 함께 보여주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렇게 보여준 거죠 input instance name 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자에게 요걸 보여주고 그리고 뭔가 사용자들이 이렇게 입력을 할 거잖아요 인스턴스 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요 vm name 이라고 하는 변수에 바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read-p input instance name 은 어디에다가 저장하겠다 vm name 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요런 문구로 해서 인스턴스 명 입력 받는 걸 이렇게 짜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 정보를 입력을 해 볼게요 앞에서 똑같이 read 명령어로 해서 이미지 정보를 입력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보여줘야겠죠 이미지 정보가 뭐 있는지 오픈 스택 명령어를 이용을 해요 오픈 스택 이미지 리스트 마이너스 c 하면은 칼럼을 보여주는 거죠 네임 네임 이라고 하는 칼럼을 보여줄 건데 어 f 하고 밸류를 하면 값만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픈 스택 이미지 리스트 마이너스 cd 마이너스 f 밸류 하면은 이미지 목록만 정말 이름만 딱 보여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이미지 명을 딱 여기다 입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네트워크 정보도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요 플레이버 정보를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동일해요 앞에서 한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써줌 되고요 보안 그룹은 조금 복잡하네요 그죠 보안 그룹은 그러니까 시큐리티 그룹 명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입력을 얘도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시큐리티 그룹 명을 보여줄 때 프로젝트 별로 해가지고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처리하는 것들이 여기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룹 명을 여기서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뭘 입력을 받냐면요 ssh 키 정보를 입력을 받아요 ssh 키 정보는 키페어 오픈 스택 키페어 리스트 하면은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해서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키페어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생성을 하죠 볼륨 생성을 하는데 사이즈는 어떻게 만들 거냐 볼륨 사이즈를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 받은 사이즈만큼의 크기에 해당하는 볼륨을 여기서 오픈 스택 볼륨 크레이트 명령으로 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요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는 오픈 스택 서버 크레이트 명령으로 해서 요런 앞에서 받은 파라메터들을 쭉 다 집어 넣어주고 만들어주면 인스턴스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자기네 기러 그죠? 데모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해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요게 처음 배우는 쉘 스크립트 예제거든요 예제인데 어... 깃에다가 제가 다 올려놨어요 여기 보이시는 url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저기 10번 시큐리티 아니네 시스템 08번 시스템이 있네 그쵸? 예 거기 보면 크레이트 인스턴스 sh 라고 하는 쉘 스크립트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쉘 내용이 전부 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거 하고 제가 요거 테스트 베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렉터 한 대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만들었는데 그거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 대시보드에 이제 계정으로 로드가 로그인을 하면 요런 화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네 깨끗하죠 되게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플레이버 생성을 해야 돼요 플레이버 생성을 할 때는 이름 입력하고 vm 갭수 입력해주고 메모리 사이즈 입력해주고 루트 디스크 사이즈 입력을 하면 네 플레이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루트 디스크 사이즈 0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이거 신더 볼륨을 저희가 쓸 거라서 0으로 입력을 한 거예요 이미지 올려줘야겠죠 이미지 올려줘야겠죠 네 씨로스 사용을 했어요 테스트 베드라서 사실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걸로 제가 골라가지고 네 이미지를 올렸어요 큰 걸 제가 올리고 싶은데 뭐 공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하면 이미지를 네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엄청 빠르네요 그죠 조만해서 네 자 요번에는 프로젝트로 넘어와서 네트워크 생성을 해요 네트워크 생성을 네 이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서브넷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네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니까 그냥 테스트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름을 여러분이 하실 때도 테스트라고 하셔도 되고요 실제 운영하실 때는 진짜 그 운영이 필요한 이름을 잘 설계하셔가지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성이 잘 됐죠 자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차례가 됐어요 자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 키페어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보니까 네 키페어는 보니까 자 테스트 키라고 제가 만들었네요 네 여기 되게 만드는 방법이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키페어도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키페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키페어 만들면 이렇게 펜파일 저장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를 잘 저장을 해 두셔야 돼요 하셔야지 나중에 요 키 가지고서 이제 서버에 들어갈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인스턴스 다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이제 사전 작업이 이제 끝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터부에 있는 스크립트를 착 복사를 해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생성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제가 디렉터 노드에 이제 접속을 할 거예요 요거 요 환경이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오픈 스택 레드 앱 오픈 스택 16.2 라고 하는 그 책 썼거든요 고기에 있는 그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요번에 요 실 스크립트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자 쉘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놓고 저장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오버클라우드 rc 를 저런 소스를 해서 임포트를 한 다음에 쉘 스크립트 실행을 해요 그러면 어 봐봐요 인스턴스명 입력하라고 바로 프롬포트가 뜨죠 이름을 딱 입력을 해주면 네 요번에는 뭘 보여주냐 이미지 명 입력하라고 이제 이미지 목록 보여주죠 아까 시러스 제가 올렸잖아요 여기 하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러스 이미지를 저걸 복사를 해서 저기 딱 붙여 놓으면 돼요 전 썼네 여기다가 키보드로 이렇게 썼어요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촬영, 녹화하는데 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름도 앞에서 보여주니까 그거 그대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폴레이버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폴레이버도 입력을 합니다 이번엔 뭘 보여줄까요 보안 그룹을 보여주네요 보안 그룹 디폴트 밖에 없네 디폴트 그냥 입력을 딱 하면은 음 음 그 다음에 키페어 목록도 보여주죠 키페어도 네 똑같이 쓰시고 볼륨 사이즈를 입력을 이제 받아요 자 몇으로 했을까 오 10으로 했네요 네 자원이 없어가지고 작게 10 네 볼륨이 생성이 됐네요 그죠 자 이제 곧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거예요 여기 자 봐봐요 인스턴스 저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 우와 인스턴스가 탁 생성이 되면서 오 끝났어 끝났어 자 인스턴스 생성이 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제가 셀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왜 다른 건 어떻게 하나요 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자 여기에 github 여기 보시 보이시죠 요 사이트에 어 github.com 나리짱 이지 셀스크립트 이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2번 클라우드 오픈 스택 요 디렉토리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뭐 백업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인스턴스 생성하는 거 삭제하는 거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파워 오프 하는 거 운영이 필요한 다양한 셀스크립트들을 제가 여기다 쫙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리고 책에 보시면 그 몇 장에 이게 잘 안 보인다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요 스크립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명령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제가 여기다 다 적어 놨어요 요거를 보시고 운영에 이제 운영하실 때 아니면 테스트 하실 때 공부하실 때 이렇게 셀스크립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는 항목들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니터링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파워 컨트롤러 및 컴퓨트 노드 전원이 뭐 이상 있는지 뭐 어떤 꺼져 있는 애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ipmi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혹시 다운되어 있는 애는 없는지 이런 거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뭐 하다가 안되면 이거 왜 나중에 보면 뭐 전원 나가 있고 네트워크 케이블 헐거워져서 빠져 있는데 막 우리한테 안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항상 이런 거 체크를 하시고 이제 다운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데이터 센터 가셔서 방문 점검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픈 스택은 세대의 클러스터 세대의 컨트롤러 노드로 해서 클러스터 관리를 해요 뭐 페이스메이커를 가지고서 클러스터 관리를 하는데 요 페이스메이커 상태를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cpu 사용률을 확인을 하고요 메모리 사용률도 확인을 해요 뭐 캐시 메모리가 얼마나 찾는지 얼마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실행 상태를 점검을 해야겠죠 그리고 글랜스는 주로 nfs 를 연결을 해서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글랜스에 잘 마운트가 되어 있는지 nfs 가 잘 마운트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요게 잘 뭐 안됐다 그러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안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서비스 로그를 항상 보셔야 돼요 서비스 로그를 보면 문제가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요런 것들을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게 뭐냐면 그 제가 레드에 오픈 스택 얼마 전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2차로 그 제본을 지금 신청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를 거기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테스트 배드 아키텍처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그 idm 서버랑 디렉터 그 다음에 컨트롤러 노드 컴퓨터 노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픈 스택 구성을 할 때 주로 요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많이 해요 그리고 네트웍도 이렇게 다 분리시켜서 뭐 프로 비저닝은 배포할 때 쓰는 망이고 인터널 api는 rest api 서로 통신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거고 스토리지는 데이터 저장할 때 쓰는 그런 네트워크죠 테넌트는 뭐 인터널 안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서로 통신할 때 vm 에다가 이렇게 주는 주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 이고요 익스터널은 외부 통신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모니터링도 하려면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일단 ipmi 를 이용해서 전원을 확인을 하고요 네트워크 확인하고 클러스터 상태 확인하고 cpu 하고 메모리 사용률 확인하고 nfs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상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로그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쉘을 만들어 보죠 ipmi 를 이용을 해서 전원 확인을 하기 위한 쉘이에요 쉘에는 항상 이렇게 제목을 써 줘야 돼 뭘 하는지 그죠? 그리고 어디에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ipmi 툴을 이용을 해서 명령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전원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러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명령어를 쭉 써줘요 닫고 그러면은 이 결과가 이 파워 스테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 결과를 이 프린트 msg 라고 하는 제가 함수를 또 만들었거든요 위에 있는 지금 안 보여줬는데 그 함수에 이거를 보여줘요 결과를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확인해야 되죠 네트워크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네트워크는 ssh 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렉터 노드에서 ssh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여기 접속을 한 다음에 sudo ipa 하면은 뭘 하는 거냐면 네트워크 목록을 쭉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state up 이 된 거 그 다음에 mq 가 나오는 거 그래서 개수를 세 가지고 이 개수가 우리가 생성해 준 우리가 평소에 이제 처음에 구축을 했을 때 up 되어 있는 네트워크 개수를 체크를 해서 그 개수하고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동일하면은 오케이 인거고 틀리면 이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클러스터는 페이스메이커 명령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페이스 PCS 스테이터스 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체크를 하고요 스페어는 np 스테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체크를 합니다 메모리는 프리 마이너스 h 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nfs 는 dfo 마이너스 h 하면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랩으로 찾죠 여기 다 보면은 앞에서도 그랩 엄청 많이 썼어요 그쵸? 그래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상태는 podman ps 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그랩으로 뭐 세컨드 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아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로그를 이제 찾는데 얘는 여기서 실행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별도로 이거 만들어서 쉘을 하나 더 만들어서 쉘을 그 안에 있는 컨트롤러 노드나 컴퓨트 노드에 있는 쉘을 바로 실행하는 그런 스크립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더 잘 가겠죠 자 그러면 데모를 한번 같이 볼게요 똑같아요 아까 깃에 들어가서 11번 모니터링에 들어옵니다 자 모니터링에 들어오시면 체크 ipmi 도 있고요 체크 네트워크 스크립트도 있고요 예 이런 다양한 스크립트가 모니터링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도 있고요 되게 많죠 여기 보시면 뭐 클러스터 체크하는 페이스메이커 체크하는 그런 스크립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pu 하고 메모리 상태 체크하는 스크립트도 있고 그래서 요런 스크립트 예제들을 제가 이용을 해서 그 테스트 배드에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체크할 수 있는 쉘 스크립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예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뭐 make logs 라고 하는 애도 있고 print message 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 그래서 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걸 로그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면에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제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들을 다 일일이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전부 다 보여주죠 로그 파일에도 저장을 하고 요런 것들을 사실 처음에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수월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조금 어렵고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매일매일 이거를 다 일일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잖아요 그쵸 실행을 하네요 그쵸 실행을 해볼까요 자 와 뭐야 이거 이렇게 막 체크하는데 엄청 빠르네요 그쵸 우리는 뭐만 실행 결과만 잘 보면 돼요 다 했어요 벌써 순식간에 모든 노드의 상태를 와 되게 편하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쉘 스크립트를 활용한 모니터링이 자 끝났습니다 네 순식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전부 다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우리는 쉽게 클라우드 환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클라우드 환경은 하이퍼바이저 환경에서 지금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프라이벳 클라우드 환경은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오픈소스 플랫폼인 오픈스택이 네 짱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건 프라이벳 클라우드가 됐건 우리는 리눅스 서버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리눅스는 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그냥 쭉 나열해서 파일로 저장만 하면 쉘 스크립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조금만 더 제어문 이라든가 아니면 변수들만 조금만 더 사용을 해준다고 하면은 정말 훌륭한 쉘 스크립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말 잘 사용을 하면은 리눅스 명령어도 그렇고 쉘 스크립트도 그렇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구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 삭제 할 때도 요렇게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을 할 때도 쉘 스크립트를 사용을 할 수 있고 호스트 노드에서 매일 들어갖고 체크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도 쉽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그래서 요새는 되게 이 쉘 스크립트 책 제가 쓴 그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작성한 제가 출간한 처음 배우는 쉘 스크립트 책을 활용을 해서 요새는 쉘 스크립트 되게 많이 짜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또 쉘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할 때도 꼭 쉘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어디 모든 노드의 뭐 상태 체크할 때 그럴 때도 쉘 스크립트를 쓰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실무에서 공부할 때 뭔가를 할 때 이 쉘 스크립트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